저 피자야! 전 사주인국 콜을 안 받으시는데 김재현 네 저피자야 여기 해봐 저는 ISFJ 저 ESP, ISTG 진짜 TMI잖아 진짜 TMI잖아 한 번 더 해야 돼 미터치 이제는 남자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 기아에서 꼰대입니까? 예? 처음 듣는 소린데 별명이 고꼰대라 하시는데 저게 사실이야? 하하하하 그러세요? 아닙니다 여기 양꼰대 고꼰대 질문 좀 해주세요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을 질문하면 잘할거에요 알아먹지? 네 네 알아먹는게 네 네 네 저거밖에 안해던데 하하하하 헤드 해가리 박아 예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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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 고맙습니다 수업 샷 샷 샷 샷 샷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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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! 화이팅! 와, 유리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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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의 정면사 렛츠! 1, 2, 3, 2, 3, 2, 3, 2, 3, 4, 3, 2, 1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